黒のガウンに身を包んだペヨンジュン。 さらにシャープなイメージを撮影していきます。 本当に幸せです。 本当に幸せです。 今後は今、 イジョン・ヨンジュンとの大会に戴うことに思います。 今後は今、 今後は何も怖いか。 何故か。 何故か。 本当に、 本当に気を付けることに。 本当にイジョン・ヨンジュンとの大会に戴っていると思う。 이게 뭐예요, 이정형두기가? 전혀 없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, 나 그런 거 못해요 쓰러지면 그만하는 거 뭐 이런 거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 마세요 그냥 쓰러질려고 한 해만 아플 것 같으면 쓰러지라고 얼른 한 대 때리고 나 딱 쓰러지고 태우다가 지금 장가 막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今度はサンドバッグを使っての撮影です や! や! やったか? あ! 折れちゃ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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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인데? 상판을 유출하시고 촬영하시는 분은 도움보시지 않으세요? 원래는 되게 부담스러워해야 되는데요 지금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튼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으려나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 이만큼 했다고 원래 그런 게 가족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자랑하게 되잖아요 정말 주위에 잇따라하는 진짜 막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사진을 찍고 男の熱情と挑発的なイメージを表現したかったと語っています。